자장면 다음 주 월요일 12시를 기준으로 매도가가 산정됩니다. 자 오늘 지난주 월요일 종목 수익률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제 볼 대결 종목까지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대결 주자입니다. KTB 투자증권 악구정 PB지점 강재훈 대리 그리고 KB 투자증권 도곡지점 김재현 차장이 오늘의 맞수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지난주 대결 종목 수익률 확인하겠습니다. 동일금속과 화일약품 모두 지점들 지점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화일약품 측에서 4.4% 수익 기록하면서 추천 다음날 급등했던 데 힘입어서 김재현 차장이 승리를 거머쥐습니다. 자 이들의 2월달부터 승률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훈 대리는 오전 2승 3패 그리고 김재현 차장이 오전 3승 2패를 기록하면서 오늘 1승 앞서가게 됐습니다. 자 이들의 각각 대결 종목들 승률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면요. 2월 4일 한국콜마가 김재현 차장 6% 손실 기록하면서 강재훈 대리가 화신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2월 18일에는 코오롱 생명과학으로 김재현 차장이 5.7% 수익 기록했고요. 또 2월 25일에는 바이오랜드로 강재훈 대리가 3월 4일부터 또 지난주까지는 김재현 차장이 2주 연속 승리를 거머쥐습니다. 특히 3월 4일 ITX 시큐리티로 22% 수익 기록했다는 점은 고무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들의 이번 주 대결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어떤 종목을 가져왔을지 살펴보면요. 김재현 차장이 화일 약품에 이어서 이번에도 의약품 업종으로 한미약품을 대결 종목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강재훈 대리는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강세율은 보이고 있는 두산엔진을 오늘의 대결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KTV 투자증권을 강재훈 대리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동일금속 수익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머쥐진 못했습니다. 조금 아쉬우실 것 같은데요. 추가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네 동일금속은 최근 흐름이 살아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간단히 기업을 소개해드리자면 동산은 굴삭기 등 건설기계 장비의 필수 부품을 공급하는 주광제품 전문업체인데요. 동산은 일본 기업 히타치와 13년간 거래하고 있습니다. 엔저로 일본 기업 경쟁력 강화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요. 또한 미국 부동산 경계에 따른 고마진율 제품인 크레인의 실적 증가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동산은 순 현금이 5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는 시가총액의 절반 수준이며 2년 전보다 2배 늘어난 것으로 앞으로 동사의 재무건전성이 부각될 전망입니다. 지난 3년간 기타 굴삭기 부품업체의 재무 상황이 악화된 반면 동사의 경우는 레벨업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실적을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주가는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한 PR 5배 수준으로 매력적인 가격대며 2월 초부터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집하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최근 추세 변곡점에 위치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2, 3일 동안 오늘의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추세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긍정적으로 시각을 가져가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 두산 엔진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두산 엔진은 장기 조정 국면을 보이다가 3월 4일부터 의미 있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날 이중연료 저속 엔진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가 됐다는 그런 뉴스가 보도되면서입니다. 재무 구조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PR 7배, PBR 1배로 밸류에이션 또한 높은 편입니다. 최근 최초로 개발된 이중연료 저속 엔진 시장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하반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점권에서 이제 반등을 시작한 동사의 주가가 매력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목표가는 16,000원, 순절값 8,4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값 한 6,000원까지 가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재무 구조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두산 엔진과 또 R&D 900억 투자 소식이 들리고 있는 항미약품 두 종목 중 어떤 수익률이 더 좋게 나올지 다음 주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종목으로 찾아올게요. 지점대 지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